우리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야? 우리 간식만 2만 원어치 넘게 샀어 휴게소에 만약 들렸다면 이것보다 더 쓰지 않을까? 지금 휴게소 닫았을 거니까 뭐야? 대게가 좋은 동해시야? 정말 웃기다 이래 대게를 먹어야겠구나 아직 바다를 못 만났네 동해에 왔는데 바다를 봐야되는데 여기 걸어갔던 데다 우리 그때 가방만 입고 추린이 입고 이리로 걸어갔는데 머리 감았는데 앞머리 마음에 안 들어 우와 바다 소리 들려 바다 소리 하면 개 칼국수 냄새가 엄청 나는데? 칼국수 냄새 엄청 나지 않아? 신났어 신났어 탑둑을 해야되자 ort cm2 저희는 같은 옷을 따라 먹었다 집을 себе다 여기 보면 맛있어? 맛있어? 사탕 하나 둘 다 안 먹는대 잘가요 칼국수 맛도 나고 고추장찌개 맛도 나고 대게 사줘 아침 8시였나? 7시였나? 대게 사달랐어 아니야 열었었어 아줌마가 대게라면 먹고 가라고 그랬다고 근데 자기가 안 사줬잖아 아침부터 대게 먹으면 왜 안되는데? 웃긴다고 바닥하나 반머리가 가만히 있지를 않아 어쩜 좋아 여기는 공원이 길게 되어있는건가? 수변공원이니까 물 근처에 공원 아 저 문어 엄청 귀여워 제대로 사진 찍고 싶은데 어? 왜? 올라와야 돼? 알았어 우와 과자가 보리는구나 올라오니까 아 그러네 우와 벚꽃이 참 멋있다 과자 보러서 이렇게 딱 붙네 어떡하지 눈 지르고 눈물 나 이제 찬바람 맞으면 눈내서 눈물 난다 우와 바다 진짜 이쁘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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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왜 저리로 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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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하하하하 저기에도 소용없어 하하하하 저기에도 소용없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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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스 aye organic 네 기는 diffusion hoc police chief 한글자막 by 한효정